XSFM입니다. I, D, W, K 이런 말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어차피 날 거면 나야 되지 않겠냐. 이 논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데 가고 싶어 이래서 갔나? 그러니까. 너무 대학 가고 싶어 이래서 갔나? 대학은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학교 앞에 밥집은 가고 싶어. 놀고 싶다는 얘기에 다른 표현이죠. 대학 가고 싶다는. 그렇죠. 그게 맞죠. 대학을 안 가도 놀 수는 있잖아. 맞아. 우리가 이거 해봐서 알아. 노는 배경이 약간 다르. 왜 하는가를 모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른여덟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있겠냐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 경험이 우리한테 남겨준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가해하는 것과 누군가가 피해 입는 건 많이 봤어. 남일로 경험하는 건 얘기가 다르죠. 그래도 10년 전보단 나아. 그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가? 응.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일단 지금 두통의 원인도 모르겠고. 2주일째 일인데. 아스피린? 아스피린 내가 요새 스키틸즈처럼 먹는데니까. 아스피린인데 왜 먹냐. 어? 아스피린은 혈액을... 세민이가 먹으라고 하다 줬어. 혈액을 응모시키지 않아서 만약에 네가 지금 상황에서... 그럼 좀비가 되나? 아니 네가 지금 상황에서 사고가 나. 여기에 피가 흘러. 응. 안 멈춰. 그러려고 아스피린을 먹는 거야? 아니. 아니. 부작용 사이드 커트. 어. 넌 그 아스피린을 장복하면 이게 안 멈춰. 피가. 아 진짜? 어. 그래서 수술 전이나 그럴 때 먹으면 안 돼. 아 그래? 그러니까 부디 사고가 안 나길 바란다. 아 진짜? 알았어. 피 흘리지 말고. 초코가 오늘 활켰는데. 넌 왜? X 못됐다. 과다출혈로 죽으면. 응급실에서 개복하기 전에 물어볼 거예요. 아스피린 먹었냐고요? 응. 몰라요. 두통은 낫지도 않고 타이레놀도 많이 먹었는데. 계속 바꿔봐. 이지앤식스랑. 저 있어. 나도 계속 바꿔먹어. 이게 내성 생기니까. 아 진짜? 안 들어. 바꿔먹어. 정신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답은 없이 약만 털어놓고. 그래서 저 뭐냐. 신경외과 갔다 왔어요. 뭐래요 거기서? 신경외과에서 왜 여기 왔냐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 모든 개인 병원은 비보험을 권유하죠. 아니 근데 뭘 권유한 거냐? 물리치료. 뇌를 물리치료한다고요? 아니 두통이 심하다고 했거든. 근데 엑스레이를 찍더니 물리치료하자고. 그러니까 목을. 그런가 봐. 두통을. 근데 내가 목이 뻣뻣한 것도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냥. 아 네 하고 끌려왔어. 근데 무슨 물리치료가 비보험이 되지? 비보험이야. 비싸. 혹시 땡겼냐 이거? 뭘 땡겨. 잡고 여기 땡겼냐? 아직 안 했어. 그래? 바빠가지고 나 오늘 일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한다 그랬어. 물리치료 한번 가면 3시간이야. 진짜? 내가 다니는데 그래. 진짜? 도움도 안 되잖아. 환장하는 거지. 하루에 3시간을 뺏기니까. 치료받으러 가면. 가만히 노잉이 쓰는데. 습쾌하다. 그만할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 생각보다 우리는 대처 능력이 없다. 간만에 이렇게 긴 방송에 대해서도 대처 능력이 별로 없어요. 빨리 광고를 듣고. 금요일에 순서를 시작하려 합니다. 광고 읽어주세요. 아 이게 저게 오프닝이에요? 네. 애 나오는 거 지워라. 그거 다 지웠더니 재미없어졌잖아 인마. 내보내겠다는 강력한 애지.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데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인 민주노총.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너머저의 류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입니다. 신곡을 기다려주시던 분들께 발표를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곡을 들으시면서 정당한 음원 소비를 하고 싶어도 실제로 뮤지션에게 이득이 제대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없어 고민하신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바이넬을 추천합니다. 뮤지션의 수익을 줄이며 만드는 묶음 상품이 없는 바이넬. 최고 74%의 아티스트 수익 배분률. 바이넬에서 음악을 들으신다고요?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넬과 함께하세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온 화장실 갈 때도 전화로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고객들, 동료들 앞에서 매니저가 함부로 막말하던 시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노동조합 없이 어떻게 지낸나 몰라요. 노동조합이 생기니까 이제 매니저도 함부로 못해요. 노동조합이 없으면 우리는 기댈 곳이 없어요. 삶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 노동조합 가입. 민주노총이 도와드립니다. 1577-2260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무릎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몰에서 만나요. 광고와 생활 바쁜 와중에서도 김상조 기술행정관은 더 바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 저희 몰에서 물건을 참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본인도 사시고 만족을 하셨는지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요. 맞습니다. 부모님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아니면 은사님한테도 선물을 해주시고요. 저 윤소라 선배님한테 선물 되게 많이 했어요. 언제 제가 강요해야 되겠어요. 고맙다고 좀 말해달라고. 듣고 싶네. 인증샵. 내가 저 고맙다고 더빙 하나 받아서 들려줄게요. 선배님 더빙하면 다 돈인데. 지금까지 나간 방송 가운데 없어요? 고맙다고 얘기하죠. 분명히 저 오빈가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얘기가 아닌 거 알아요. 그걸 잘라서. 바보인 줄 알아? 뭘 사준 거야 대체.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이 사다드렸어. 하여튼 이렇게 선물을 보내다 보면 보내신 분이 받는 분들에게 서프라이즈하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선물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받으시던 분이 물품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많죠. 나 이거 시킨 적이 없는데. 우린 택배로 주니까요. 네. 그 중에서 부모님께 가장 선물이 많이 가는 게 무릎핀 같은 네.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는 네. 알렉스나무 알렉스 무릎핀 그런 도우미를 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되게 전화가 많이 오세요. 나 이거 시킨 적 없다. 도대체 나한테 뭘 팔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네요. 그가 도대체 어디예요? 이러면서 나 안 시켰어! 이러면서 네. 가져가.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께 선물을 보내실 경우에는 배송 메시지에 누가 보냈습니다. 이런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미리 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렇게 미리 좀 알려주시면 혼선이 안 생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면 배송 메시지 같은 데 써주시면 배송할 때 그 안에 이제 표기를 한답니다. 누군가 보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무르핀을 담당하고 계신 땡땡지 대리님이 땡땡지 해 주실 거예요. 사실 요파시 사연 당첨자분들께서도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선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럼 막 더치커피 머신을 받으신 다음에 이 모래시계는 뭐냐? 그렇죠.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 그런 자랑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CD 보낼 때 좀 많이 골라냈던 적이 아 콘돔이요? 네. 그렇죠.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CD. 하여튼 선물로 보내실 때는 미리 알려달라. 네.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하실이 아니라 요파시에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번 주에 깜빡하고 못했어요. 뭡니까? 콜드브루 제품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김상조가 지금 하는 일이 많아서 좋네요. 빼먹은 걸 여기서 할 수 있고. 콜드브루 4종 중에 2종을 사시면 네. 플러스 1이 되고요. 여러분 콜드브루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차나 커피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이름이죠. 그리고 4종을 사시면 2종을 더 드리고 네. 전용 보틀도 준다고 하네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 뭔가 스펠링이 써있는 아 네 병을 드립니다. 씩한 건 아니고요. 네. 그다지 씩하진 않아요. 증정 제품은 랜덤이고 네.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세스 모래 있고요. 우리는 한 사람의 사회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몇 시간 어제 들었는데 저는 도도님한테도 관련돼서 얘기하러 뵀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모두의 경험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셨느냐가 다를 뿐 그렇죠. 사람들의 삶입니다. 라는 제 소감은 그랬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될 것 같긴 해요. 왜요? 고소하셨거든. 고소하기 이전에도 10개월 동안 사과받으시려고 설명하시고 가해자를 설득하고 했던 것도 되게 개인의 선택 중에 용기 있는 선택 중에 하나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런 거 못 들어봤습니다. 살면서. 근데요? 지뢰 포기하죠.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얘기를 끌고 나가야 되겠다. 나의 마음에 안정을 얻기는 뭐라다요. 최대한의 불안감 정도는 피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런 시도를 했다면. 내가 그냥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최초로 궁금한 거 그거예요. 경찰 갔다 왔어. 그것도 힘들어.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때가 진짜 지옥이었죠. 고소를 토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하고 나서 고소하고 와가지고 죽은 듯이 잤어요. 낮에 고소하고 와가지고 죽은 듯이 한 15시간 자고 다음 달 일어나가지고 어찌어찌 하니까 또 그 다음날 회사를 가야 되는 날이 오대요. 회사가 정말 불타는 지옥처럼 보여요. 그때. 환시같이 그냥 여기 있으면 진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뭐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불안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업무상 이제 몇 군데를 좀 돌아다녀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냥 전부 다 모든 곳이 다 뭐 부비트랩이 설치돼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네. 제 입장에서 좀 끔찍한 상황이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남아있다는 예감이 드는 거죠. 조력자가 필요할 때 조소를 작성을 할 때 그 동석자 명단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경찰 측에서 그래서 좀 이름이랑 뭐 인적사항 적을 수 있는 거지가 전부 다 적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몇 가지 내용을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제 갑자기 또 뭐 연락받으면 좀 놀라지 않을리나 싶어가지고 몇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또 좀 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가해자를 제가 이제 고소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몇 사람한테 설득하겠다고 몇 사람이 나타났죠. 사건 발생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가해자한테 이제 제가 사과를 받게 도와줬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이제 고소했다는 데까지 얘기가 이제 진행이 돼버리니까 제가 뭐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에서 갑자기 얘기의 주체가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게까지 자기를 도움을 주셨던 분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일을 이제 고소까지 진행을 해놓으니까 그때는 얘기의 주체가 바뀌어요. 제가 고소를 이제 진행을 하면 가해자는 끝장니다. 그냥 간부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이걸로 이제 법적 절차를 밟으면 제가 다치는 건 당연한 거고 가해자의 경력과 가정생활이 끝장나는데 파탄이 다 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심적 부담을 내가 제가 받을 텐데 그걸 다 감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회적 매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몰랐으면 제가 10개월 동안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겠죠. 가해자의 가정을 파탄 내고 가해자를 망치려고 고소한 거 아닐까요?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고 이런 게 아닌데 아니 그 의도에는 당연히 끝장 나라는 의도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내 끝장도 감수하면서 내 끝장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진행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답을 이렇게 했으면 되네요. 맞아 맞아 아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어허? 너 그러면은 그 집 완전 다 끝장이야. 그 가정생활 다 끝나. 애 셋이야. 어떡할 거야 너. 알아. 이 집은 애 셋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가네. 암 암? 내가 암 그는 끝장남 이걸 이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죠.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당연히 타격을 입으라는 의도가 좀 깔려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곤란할까 봐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처벌을 원치 않게 되어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10개월 동안 내비뒀더니 사과 안 하니까 내비두진 않았고 사과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음에도 사과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사과하라고 기회 줬는데 안 하니까 이 조언을 옆에서 해준 사람이랑 가해자랑은 특정한 친분이 있나요? 특정한 친분이랑 한번 그러니까 뭐 좀 친밀한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친해서 조선해 주는 거냐 왜 난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이 심리를 알고 싶은 거죠 궁금한 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갑자기 근데 그 조직에서 친분이 없는 사람을 찍기가 더 힘들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또 베테랑이자 가해자의 특권이죠 친한 사람이 더 많죠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 왜냐면 도돈님 말씀하실 때 과거형의 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존재를 살짝 떨어뜨려놓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들은 우리 두 아저씨는요 그걸 알아요 이 조직에 속해 있는 많은 남자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생각을 하되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면 나는 가해자일 것 이라는 감정이입을 끝낸 지 오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그 와중에 여성이 피해자의 편을 들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간부들 혹은 감사실이 그렇듯 조직의 안녕을 바라는 조직원으로서의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 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두 가지는 추리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야기는 모두 퍼졌고 피해자 한 사람만 파럭티콘에 갇혀있고 거기에 관중이 있어야 될 거예요 파럭티콘이니까 나머지 모두의 구성원 그렇다면 흐름이 매우 피해자에게 자연스럽습니다 고소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랬을 때 가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가요 가해자는 이때까지 아마 제가 고소했던 사실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아직 통보전 고소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면 경찰서한테 연락이 가지 저한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참 이상한데 이게 제가 그때 상태가 판단력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내 상황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이 잘못됐다고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판단이 안 서요 멀리서 듣는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나 구경꾼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이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잘못된 건데 판단은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닌가? 지난 여정을 돌이켜보면 판단하기 힘들 정도의 지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조직이면 이 정도 피해를 입은 사람을 쉬게 둬야죠 매우 불건전한 조직이네요 맞는 얘기죠 이제 아셨어요? 아니 절 쉬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쉬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쉬게 하는 게 영원히 쉬게 하는 거라서 문제지 그 심적 부담을 제가 그 사람을 파멸시킴으로 인해서 제가 심적 부담을 느낄까 봐 그렇지 않겠냐는 논리로 이제 제가 처벌 시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식의 얘기를 들은 거죠 이분은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저한테 고소 취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첫 번째 가해자한테 있었던 사건에서 이제 그렇게 중재를 잘 해서 저는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좀 믿게 된 게 있는데 나중에는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에서 신뢰를 얻고 이 정도로 크게 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았던 그 신뢰를 이용할 수 있죠 거꾸로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중재하던 그분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냥 자기가 무사히 살아있는 거 그렇죠 무사히 있는 거 그냥 이 조직에서 자신이 관련된 어떤 분란이 없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거였죠 그렇네요 이제 뭐 사과라는 정도면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분란을 일으킬 뭐가 없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10개월 동안 가해자가 사과를 안 하고 버티다가 제가 고소를 했으니까 이때는 좀 어떻게든 좀 말리려고 애를 많이 썼었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아 있으니까 저 사람이 혹시 맞는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이게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분은 나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뭐 좀 이런 상태로 가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제 편에서 그래도 얘기를 좀 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믿어본 적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저한테 고소를 취하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무슨 일을 낼 것 같았나 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거고 사건이 마무리 되려면 아무리 짧아도 몇 년이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리고 뭐 처벌받는다고 이게 지금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 과정에서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런 거였죠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랬던 게 다 사실이어서 사실 고소하고부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고소를 하자마자 아 이거 그만둬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거죠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그걸 진행을 해놨는데 막상 하고 나면은 이 일을 얼른 그만두고 싶어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고소할 때 다 이런지 이런 사건의 특성인가 싶긴 한데 고소한 다음에 가해자를 만나는 주선해줬던 상급자분을 한번 만났는데 사과하라고 시켰던 만나려고 갔었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기자분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분도 이제 워크숍에 그때 참석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그러면 언제쯤 오냐 그 정도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걸려들었군요 그 얘기를 해버렸다 왜 찾아왔냐 어쩐냐 저쩐냐를 추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자리 피하면 사실 됐을 일인데 상사를 위한 문지기 노릇을 했네요 그 양반이 그걸 못해가지고 제가 아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뭐 어떤 사람이랑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 동석자였거든요 워크숍에? 네 동석자였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술이 많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분이랑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하니까 그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혹시 나? 그 양반은 진짜 끊견나보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모두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는 개개인 모두죠 나도 늘 그러는데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게 맞는 얘기네요 증거일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랬어? 그렇다면 쏘리라고 하려고 라고 연결이 됐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사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좀 조심성이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조심성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문하지 않죠 혹시 나야? 나? 말이 돼? 안 그러지 필름이 끊겼으면 할 수 있는 생각 아닌가요? 아니 필름이 끊겼으면 너무 쉽게 그러나 아니에요 왜 이렇게 관대해 내가 너무 믿음이 굳은가? 필름이 끊겨도 안 그러려면 안 그래요 그건 겁나 치는 것 같아요 여가네 그래가지고 전혀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한 3분이 지나니까 제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술술술술 말을 다 하고 있었죠 바로 낚였다 낚여가지고 이때 또 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좀 얘기를 다른 데다 좀 더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 얘기 정도는 했는데 이때는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얘기가 다른 데는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자가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가해자는 이제 담당 형사가 전화를 했나 봐요 가해자한테 담당 형사한테 전화가 오죠 이제 좌표가 정확하게 찍히는 사람이니까 연락이 왔는데 누가 고소를 했고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 형사한테 그랬대요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전혀 예상 못했군요 네 제가 고소할 거라는 건 완전히 계산 밖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좀 상황 파악을 하고 나가지고 뭐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끊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스케줄을 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리스트를 쫙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이 사람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이 사람 해가지고 다 만났어요 해명하고 다니는군요 아 이런 게 이제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반응 제가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자신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돌려서 야 나 아니야 라고 빨리빨리 말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속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이런 경우면 필자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되지 않나 당사자 사과하기는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 주변 사람을 찾아서 나 아니야 라고 먼저 얘기해 고소를 당했으면 이게 취하될 리가 없다는 정도의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취하려는 노력을 하던지 당사자 아니 내가 당사자면 상대편한테 먼저 얘기를 하려고 빨리 급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때 해명했다는 내용이 좀 재밌었는데 제가 지난 몇 달간 제가 이제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스토킹이고 연락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스토킹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워크숍에서 이제 있었다는 얘기가 방에 들어와서 그 방이 미끄러워서 저한테 실수로 넘어졌대요 사람한테? 네 아 뭐 그래요 뭐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더만 그러니까 기억이 복원됐어요 갑자기 기적적으로 기억이 복원돼가지고 기억이 복원돼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신체적인 접촉이 생기고 제가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다 그 얘기였고 저한테 무고랑 명예훼손을 걸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워진 기억을 재구성하여 그것을 토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걸렸다 그러니까 제가 사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내용에 순차적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고와 명예훼손을 걸겠다 그러고 반드시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잖아요 증인이 와가지고 뭐 어떤 증인과 어떤 일이 있었다 뭐 다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 블랙아웃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 부분은 맞춰놓고 나머지 부분을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바꿔놨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돌려놨더라고요 듣자마자 참 열은 받는데 크게 타격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사실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열이 받았죠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뒷받침할 만한 걸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게 그다지 뭐 치명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법정에서 타격은 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네 여기서 어쨌든 사내 여론을 형성하는 데는 그 사람 말이 힘이 있겠죠 제가 그거를 뭐 그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무슨 브리핑을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 사람 하는 게 좀 더 거짓말인 건 아는데 참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뭐 그거까지도 그냥 놔뒀죠 어쩔 수가 없었고 일만 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이 좀 지나니까 다른 간부 한 명이 와가지고 자리를 좀 주선해 달라고 했나 봐요 저하고 가해자하고 그 간부 두 명이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나 봐요 네 어제도 우리가 다른 케이스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죠 네 네 간부들이 모여든다 네 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네 까마득한 선배들 선배들이죠 근데 네 갑자기 세 명이나 저를 만나겠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좀 그래 뭐 좀 다른 얘기나 좀 획기적인 해결책이나 그런 걸 좀 주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와서 하는 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네 명이 만나자고 했는데 난 도저히 좀 가해자는 못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두 명만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서 두 명이 이제 보기는 했는데 상급자 말고 다른 한 명의 간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에 개입이 됐다는 얘기를 저네들은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사람 한두 명 아니다 조심해라 네 선배라서 굳이 선배고 저는 그 연락한 사람의 후배가 되니까 자세하게 뭐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치사한 거 같고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이 뒤통수 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벼르고 있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가급적이면 이 일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가해자가 지금 일을 그렇게 헛소문을 다 내놓은 판에 이 사람이 어차피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일을 크게 벌려봤자 무슨 일을 벌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게 뭐 무게 있게 좀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될 얘기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안 했었어요 얘기를 이제 그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는 비슷해요 모든 고통은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 스님이세요? 그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가해자를 고소한다 보니 편해지겠냐 그냥 뭐 전혀 다른 얘기 아니네요 노래가 하나예요 회사의 입장을 돌림노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고통은 내 마음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 그건 네고 난 고소했어 잔아 그게 가능했으면 고소를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고소하면 가해자가 많이 다칠 거래요 이 내용은 전부 동의를 하나 봐요 고소하면 이견 없이 이 사람은 다치는 건 맞는 걸로 좀 기정사실이 돼 있는데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네요 확실히 다친다 네 좋다 즐겁네요 꼭 그래야 되겠냐 네 네 제 입장이 없어요 여기는 제 입장이 없고 그냥 회사 입장이 있고 가해자 상황이 있고 그러는데 이때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화를 내도 되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내면 안 되는지 굳이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가 저는 계속 판단이 안 서는데 까마득한 선배들 앞에 놓고 그때는 신경질을 낼 수 있는 한 있는 대로 냈죠 피해자는 나다 지금 원인 제공을 하는 게 지금 내가 아니라 가해자인데 네 왜 고소하는 상황이랑 피해 상황과 가해 상황을 전부 분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논리는 있는데 가해자 측이 이렇게 해서 다치면 저한테 그걸 가해를 입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분리해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근데 저는 그 앞에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시도를 하고 고소를 시도를 한 건데 그건 없어지고 제가 가해자를 다치게 만들려는 좀 이상한 애처럼 간 거죠 가해자를 가해하려는 또 다른 가해자가 돼버리는 피해자인데 네 피해자는 없어요 그냥 저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집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줘요? 신기하네요 조선왕조에 장선이 있나봐요 왕가야? 그 얘기가 맞는 거 같아요 그냥 조직이 조용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모든 심리 기저에 그게 깔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해자이자 하급자가 성질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그래요? 그죠 그런가? 듣고서 상급자가 말대답이나 해주고 앉았죠 가만히 그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타이밍이죠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애시는 그 수순을 지나서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승질낼겠죠 뭐랍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지금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게 아니라 가해자가 한 거니까 그쪽 가서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분께서는 제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분노로 가득차 힘들어 보이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 회사에서의 보직이 뭐예요? 타로점이에요? 마음을 내려놓 그러니까 이런 걸 가해자한테 가서 야 네 마음이 정욕에 가득차 힘들어 보이는데 직업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급자는 이제 그렇다 치고 다른 간부한테 좀 입장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을 했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좀 중재를 할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자리까지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입장 정리 잘하던데 뭘 묻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버렸군요 네 피해자를 버렸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응당의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확신이 들자 회사의 구성원들은 회사를 저버린 존재로 취급하기 시작한 거 같군요 상급자도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갔는데 갑자기 또 말이 바뀌었어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그러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나에게까지 오는 그것을 느꼈던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분한테 좀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좀 비교적 투명한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평도 그렇고 그가 조직보호 논리에 귀속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초연한 인물 자기도 올라갈 생각 없고 회사 생활 그냥 뭐 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후배들은 많이 따르는데 위에서 싫어하는 좀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 말씀이 맞다면 그런 사람들도 회사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애정만으로도 피해자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음 회사에 대한 애정 막연한 음 애정이라 함은 뭐 꼭 뭐 회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녹을 먹고 있고 이런 것도 일종의 애정이죠 네 내가 여기 출근하기 싫은데 마음 깊이 있는 애정 같은 거 네 네 사람들은 별거 아닌 모티브로 도와줘야 될 사람을 저버리기도 하니까 네 그 논리가 딱 맞는 거 같아요 조직보호 논리가 돌아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저희가 보긴 그래요 네 뭐 제가 보긴 그래요 네 네 나중에 이 얘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를 이제 그렇게 제가 만나기를 거부했고 이 두 분이 절 만나고 나서 당연히 가해자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전혀 들어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출석 통제 받은 거 조사 받으러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신 모양이에요 일단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데 10개월 걸렸네요 아 이건 좀 전 얘기인데 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이거 공소시효라 그래야 되나 그 고소기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확신을 못했어요 제가 10개월째 10개월째 했는데 그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 6개월이냐 1년이냐를 놓고 그들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온 김에 하고 가라 그래서 행정편의 행정편의 행정편의의 도움을 받았네요 그래서 간 김에 했는데 지금도 뭐 저도 이게 좀 공소시효고 6개월짜리인지 고소기간이 뭐네 고소기간이 6개월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 박유천 씨 사건도 갑자기 과거에 피해자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1년 전 2년 전 이런 피해자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고소하고 그랬던 거 같던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일단 그쪽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아 유명인 공소시효 타격을 입잖아 아니 공소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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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게 아니라 타격을 입어 타격을 입잖아요 기사가 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제 가해자는 어지간해서 기사 안 날 겁니다. 기사를 본인이 내면 낼까. 내가 했음. 제가 했습니다. 아이가 셋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세도 아니니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일해야죠.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얘기가 계속 돌아다니는 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도. 일이 어떻게 좀 그런 누가 누구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다더라. 고소한 이유가 뭐라더라. 이런 얘기는 이제 저 없는 데서 다 돌아요. 그렇죠. 담당 형사한테 제가 연락을 한 번 했는데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가해자가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가해자 인적 사항을 제가 확인을 다 해줘야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예를테면 주민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조사해도 되겠다고. 실명을 몰라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경찰이 깜짝 놀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다 알게 돼 있다고. 이게 진짜 사회초년생의 원치 않는 모험인 게 이런 걸 다 FM대로 막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해자나 그 이후에는 이제 저는 진술을 했으니까 이제 참고인을 다 불러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때 참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물어볼 텐데 피해자 조사하는 데까지도 한 한 주 정도가 걸렸어요. 참고인까지 조사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일주일 만에 저는 이미 모든 기력이 거의 소진이 됐어요. 경찰 간다는 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회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의미 되니까 아무 일 안 시켜도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죠.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것보다 이 일 자체를 어떻게든 멈추고 끝내고 싶은 생각은 계속 드는데 아무리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이유가 제가 힘들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한테 사과를 받았든지 회사에서 무슨 어떤 조치를 받게 만들었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만둘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가해자는 사과를 안 했고 회사가 이 일에 대한 정보를 여러 출처에서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저였죠. 저한테 얘기를 들은 거를 고지곳대로 상부에 가서 고에 올리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이 회사 최상부에 있는 간부한테 경찰이 찾아갔고 경찰이? 그 좀 밑에 있는 사람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쥐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얘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얘기를 다 알고 있었는데 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좀 나중에 들은 거고 이때 당시에는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구나. 그러네요. 정보 수집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 정보 수집을 아주 잘하고 그렇다면 정보 수집을 하는 이유는 외부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기 위한 수준이랄까? 그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나요? 제가 좀 더 사고를 좀 큰 방향으로 한다든가 쳤으면 대처하려고 다른 회사 기자를 불러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거기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 아마 그 일이었을 거예요. 다른 언론사에게 꼬리가 잡히는 우리 언론사 직원이 서로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일을 겪고서는 사실 두 번째 일이 설마 있겠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겪고 나니까 이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을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좀 경계하고 의심하고 실제로 그 경계가 의심이 들어맞고 그런 상황을 좀 겪다 보니까 언제 누구를 앞에 두고도 화낼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아마 끝까지 이렇게 가겠죠. 계속 사람을 누군가를 경계하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상황을 계속 가지고 있겠죠. 후유증은 분명히 남는다.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양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약류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 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세제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벌프 제니윈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면 1577-2260 우리의 삶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은 노동조합입니다. 이상은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 자리로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에는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왜 찍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해자나 그쪽 번호가 떴으면 제가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자리로 전화가 오니까 업무상 전화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회사 앞 술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 끝나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끝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갔더니 그때는 사과를 좀 하더라고요. 사과를 했어요. 인제 10개월을 제가 별짓을 안 해도 되던 사과가 경찰 구수하니까 2주 만에 되대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생긴 것 혹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에서 시킨 거죠. 시켰을까? 마음 착한 경찰이 구원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위에서 시켰을 가능성이 잘 높아 보이죠. 위에서 받는 압력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걸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키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압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빨리 조용히 만들어야 되니까요. 사람 개인에게 계속해서 가해자 개인에게 계속해서 말로 했더니 콧방귀를 끼다가 개인에게 펀치를 날렸는데 조직이 아파했어요. 그렇죠. 우릴 때리네 이러면서. 그랬으면 조직이 시킨 거죠. 그 가해자한테는. 그렇네요. 본인이 입을 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전에도 본의 아니게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고소하기 전에. 아니 워딩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진짜 이제서야 사과를 하는구나 싶은 말이긴 했어요. 아 사과인 것 같다라고 확실히 느끼는. 이제서야 좀 사과를 하는가 보다 싶은 말이었어요. 그때서야 이렇게 됐죠. 다들 이제 서로 일을 좀 조용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조용히 부르더래요. 자기를 조용히 부르더래요. 가해자 윗사람이. 가해자 윗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데 부르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명함을 주고 갔다고. 명함 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더라. 회사 부하 직원 중에 누가 이 사람을 이런 이유로 고소를 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상급자가 좀 그거를 주고 일종의 협박 비슷하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를 협박을 한다는 것 같이 그 가해자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상급자가 그걸 쥐고. 네. 그걸 쥐고 이 일을 회사에 퍼뜨리겠다. 뻔한 뻔짜의 얘기네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왔으니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하여간 그러그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힘들어서 가해자도 힘들어서. 그래서 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 보통 언론사에서 사고치는 인물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보통 취재기사로는 안 돌려고요. 취재를 안 하는 다른 부서로 당분간이라도 돌려놔요. 당분간 돌려놓는다는 건 이미지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일단 그 사람들이 출입처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괜히 나가서 저 사람 저런 사고치는 사람이래. 이런 얘기가 돌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서로 돌려놔요. 하지만 어쨌든 언론사에 꽂힌 취재기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불이익을 당연히 감수하고 싶지 않죠. 다시 취재기자로 돌아가기 어렵거나 이런 일로 해서 취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을 감수하고 싶지 않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은 지금 회사에 거의 다 퍼진 상태고 퍼지지 않게 하려고 사실 경찰을 이용한 것도 있긴 했는데 퍼졌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할 건 없었죠. 그렇게 됐고 일이 더 커지면 워크숍 참석자나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연루가 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될 거다.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워크숍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징계를 받을 건 각오하고 있었어요. 자기들한테도 분명히 신선의 이상이 생긴다. 이 일이 진행이 되면. 동석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해결한다고 치면 저는 이 일을 수면위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일을 해결해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까지 같이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평사원들까지 리스크를 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제 잘못이 아닌데. 피해자 잘못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그 사람들까지 같이 쳐버리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최종 목적이 되는 가해자를 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인 문제 해결하고 배제하고 둘이 얘기하자. 제가 그렇게 10개월 동안 했던 말을 이 사람한테 그때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해자는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최상당하겠다는 식으로. 이제서야. 사과 비슷한 얘기를 이제서야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전까지는 피해자가 스토킹했다고 그런 소리하고 앉았었잖아요. 불과 한 일주일 전. 구조가 바로 되고 나서는. 되고 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물었죠. 내가 스토킹하고 다녔다는 식으로 회사에다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첫 번째 가해자랑 사이에서 중재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조언을 구했었대요. 그분한테 조언을 좀 구했대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이제 자기 입장에서 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제가 너 스토킹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든요. X나 아저씨 같네 진짜. 동의해요 안 해요. 아저씨를 모욕한 말 안 해요. 안용하지 마요. 동의해요 안 해요. X나 아저씨 같네 진짜. 그러게요. 동의할게요. L.I. 동의할게요. 아저씨 여러분. 우리도 아저씨지만 아저씨인데 아까 그놈 그놈이잖아요. 맨 처음 사건에서 중재해줬던 게 여러 차례 중재 경력을 가진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을 중재했을 겁니다. 내구 씨에도 신뢰를 쌓았던 근데 X나 아저씨예요. 어 그렇지. 그게 굉장히 열받는 지점인 거예요. 사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거의 붕괴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해자가 이제 하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앞에서 저도 그때 한 4시간 울었어요. 가해자 앞에 놓고? 네. 앞에 놓고 술 마시면서 4시간 울었어요 그때. 참고 참고 참다가 가해자가 이제 뭐 거짓이든 진실이든 사과를 하고 있으니까 지쳐서 그런 거죠. 제가. 제 풀에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그러네요. 그동안 힘들었던 게 막 오면서 뭐 좀 그런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쪽의 논지는 그거죠. 고소를 취하해달라.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였는데 울고 막 어쩌고 저도 좀 제정신이 아니니까 좀 맑은 정신에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러고 집에 갔었어요 그때. 그 이후로 한 3일 정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가해자한테? 네.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놈지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아휴. 아휴. 말하지 말자. 제가 연락했던 로그를 찾아봤어요. 스토킹 얘기를 했다 그러길래. 연락했던 로그를 찾아봤는데 제가 한 3개월 동안 6, 7번 정도 만나 전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3일 동안 3번 연락했어요. 3일 동안 미친 듯이. 정확히는 4일 동안 4번이네요. 그렇게 이제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데 참 스토킹의 정의가 궁금해졌죠 그때. 계속 하여튼 취하를 해달라고 그러고 어쨌든 저도 형사를 한번 만나보고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속을 잡고 만났죠. 조서를 받은 분이 다른 분으로 배정이 돼가지고 이분은 제가 처음 만나는 거라서 그렇게 한번 갔었는데 가해자의 전술 약속을 하고 만나놓으니까 이제 가해자가 자기도 제출할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까지 아직 진행할 예정이 없다. 그때가 지금 2주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 시점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 없으면 언제까지 이 일이 반복될 것인가 참고인은 제가 20명을 적어놓고 나왔는데 담당 형사 말로는 그래요. 이제 가해자가 이제 출입처 때문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양아치는 아니지 않냐. 무슨 얘기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경찰서를 밥 먹듯이 둔다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 초범이다. 초범? 네 뭐 그 비슷하죠. 원래 그 죄를 짓는 놈은 아니야. 일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릴 수는 있지만 단어의 점을 놓고 대화를 나눌 것 같으면 양아치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면 답하기가 쉽잖아요. 양아치입니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양아치입니다. 양아치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대부분이 전과 10범 이상이고 그 사람들 보면 여기 와가지고 있고 조사를 하고 그래도 스트레스나 죄책감 그런 거 없다 얘기해보면 그런데 가해자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 않냐. 아니 자기 조직도 아닌 조직을 보호하려고 드네요? 귀찮은 거야. 이 조직이 자기 조직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논쟁해야지겠습니다. 참고인 조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가능하죠. 아니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밑에 깔고 있는 거죠. 발밑에다가. 양아치 그러니까 진행되면은 자기는 원칙대로 하겠다. 거짓말 탐지기를 원하면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이후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논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한 번 조사받은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굉장히 혼이 난 거다. 대미지를 줬다? 네. 정신적인 대미지를 좀 받고 혼이 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조사했던 경찰 그분은 저한테 스트레스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받은 게 맞는데 그런데도 제가 그때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납득을 했어요. 혼이 난 건 맞다는 것까지는 납득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좀 그때 많이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랬죠. 그리고 최종까지 진짜 가서 재판 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죄 날 가능성도 사실 열어주는 거거든요. 무죄가 날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공인한 죄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걸 도저히 반엄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무고를 걸겠다. 명예훼손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고소를 취하를 해버리면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액션은 하나도 없다. 고소를 취하를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고를 걸거나 명예훼손을 걸어버리면은 나는 이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아무런 카드가 안 남는다. 무장해제죠. 그 얘기를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로는 그래요. 무고를 걸면 사건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있었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없었다고 입증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 입장에서 몇 배로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만약에 무고를 걸면 그 무고에 대해서 또 역무고를 걸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경찰 입장에서 이걸 입증한다고 그러는 게 어려운 일에 속하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그러고 걸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다. 그래서 담당 형사가 이제 취하를 한다 그러면 담당 형사가 연락해서 그러지 못하게 좀 어느 정도 주의를 주겠다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고소하고 나서 좀 힘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 좀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죠. 거의 살기 싫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이 상황을 스톱시킬 수 있는 어쨌든 상황이 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강해서 마음이 약해졌군요. 정말 그게 마음이 약해진 거네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사과를 받았다는 걸 이제 고소 취소 사유로 쓰고 취소장을 경찰한테 주고 왔죠. 감당할 수 없는 한 번 더 믿어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의 주인공은 어제부터 한 4번 약해졌네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나보다 강자인 어떤 개인의 조직하고 맞붙으면 약해지는 순간이 하루에도 10번 찾아오는 게 맞으니까. 그렇지만 또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한테 카드가 안 나온다는 건. 순간 정말 많이 약해졌다. 포기를 하면 그런 거였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상황을 제가 하루도 더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고소가 걸려있고 회사를 계속 그러면서도 다녀야 되고 고소까지 걸었는데도 이 사람과 나는 격리가 되지 않고 격리를 하려면 내가 사표도 써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더 견디기가 힘이 들었죠.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나 보다 했었죠. 되게 숙연하다. 아니에요. 방송하는 중이에요. 너무. 쳐다보는 입장에서는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 맞아. 어떻게 나와야 돼요? 권선징아. 네. 그런데 그 심정을 저희가 지금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네. 몇 시간을.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제가 뭐 100% 그 느낌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그 고통 같은 게 저한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치는 순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나 파워게임이 돼 놓으면 상대가 지치는 순간 그 칼을 든 주체를 우리는 사회라고 부르죠. 가해자가 좀 저보다 더 절박했겠죠. 아무튼 가해자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연락을 또 끝나고. 연락을. 고소 취하했다고는 제가 연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뭐 그런 각종 협박과 기타 등등으로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했었던 얘기를 해서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좀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반응을 하더니 한 번 만나자는 식으로 그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좀 사과를 제대로 하든지 뭐 좀 그럴 거를 저는 기대를 했는데 참 그 이후에 꼼꼼하게도 자신이 했던 모든 사과를 번복합니다. 참으로 꼼꼼하게도 번복을 하더라고요. 비껏 오시긴 한데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어요.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뭘 위해서요? 그렇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긴 하겠지만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이럴 사람이 아니었으면 경찰이 통밋까지 자기를 붙잡았을 때 안 하던 사과를 했을 리가 없죠.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이 얻을 게 뭔가 하는 생각을 계속 들었었어요. 그건 저도 답을 못 얻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얻어봤어요 말이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번복한 거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자기가 믿고 있는 자신의 허상이 있잖아요. 내가 되게 도덕적인 사람 내가 되게 바른 사람 거기에 대한 거는 놓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막 사과를 하고 일단 막 얘기를 했는데 취하니까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거죠. 거짓으로 믿는 것들 자기한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 거짓으로 나는 그런 사람으로 믿는 것들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제 생각에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좀 갖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뭐 어쩌고 했던 얘기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거 자체가 이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 사실관계를 떠나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일의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일을 저는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느냐. 그 지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저도 이... 제 잘못으로 이 일을 하다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왜 밖에다 떠들었냐라고 말하는... 그럼 안에다 떠들면 돼요? 밖에다 떠들었냐고요? 제가... 방송으로 얘기했냐고요? 네. 아니 뭐 SNS에다 얘기했을 거예요. 밖에서. 방송에다 안 하고. 근데 트위터에다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걸 왜 자기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왜 밖에다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직접 얘기해서 알아두는 새끼였으면 그럴 잘못은 알았을 거 아니야.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개XX야. 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당당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잘못한 게 맞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망신을 주면 안 되지 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드러내놓을 만큼 당당하다? 어따 놀라운 새끼. 저는 저 새끼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 새끼를 키운 사회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어따 놀라운 사회. 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크기가 달랐겠죠. 일단은. 그 자식은 그분 자식은 그분 자식은 자기는 별로 안 잘못한 거예요. 그 자식뿐이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자식뿐. 별로 자기는 안 잘못한 건데 이게 내가 이렇게 공론화 돼서 망신당할 정도로 내가 잘못했어? 그건 아니거든. 네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으면 나는 뭐 우리 얼마든지 협의 여지가 있었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로 좀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르긴 마련인데 근데 피해자 입장은요. 그 확신은 분명히 들어요. 넌 말해서 바뀌었을 새끼가 아니다. 말로 해서 됐을 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마 SNS를 통했겠죠. 맞습니다. 그것만 확실합니다.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니까 SNS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혹은 경찰한테 말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가해자는 경찰한테 혼내달라는 걸 취소했더니 다시 피해자한테 가서 승질을 내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망신조 쓰냐. 명예훼손이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사실 나 그런 짓 안 했다. 다시 블랙아웃? 안 했다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었고 있는데 모르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 주장을 고수로 했고 이거는 황교안의 태세전환 같은 그렇죠? 그보다 빠를 수는 없겠으나 비슷합니다. 자기가 가해했다는 정황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 혹시 이랬을지도 모르겠다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건 맞아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랬었고 하여튼 고소를 왜 했냐는 신문을 받은 게 메인의 내용이었죠. 그 모임에서는 그 모임에서는 제가 왜 고소를 했느냐 왜 일을 이 정도로 키웠느냐 이걸 이제 메인으로 대화를 했죠. 당신이 개인적인 책임을 못 지니까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무슨 식으로든 책임을 못 지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가든 회사를 짤리든 회사에서 매장당해가지고 승진을 못하시든 하란 의미였다. 알아서 하란 뜻인데 그리고 처음에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둘이서 해결하자. 기회 줬잖아요. 여러 번 줬는데 그랬더니 가해자가 저한테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 감옥에 집어넣어야 네 속이 풀릴 것 같냐 언제 결속력을 느꼈다는 건지 일단 알고 싶고 배신감을 느끼자면 고소에서 마음이 풀렸냐고 그러더라고요. 풀릴 뻔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풀린 마음도 다시 묶일 지경이고 모든 걸 다 뒤집었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부정하던 상태하고 거의 동일하게 고소가 취하되자마자 그 놀라운 신경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과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소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이유를 굳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다 엎어야 될 이유가 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심념 그 심념을 위해서? 내 안에 심념 그걸 위해서? 나만 보이는 이쁜 얼굴 저는 무슨 아니 저 식충식물 식충식물? 식충식물? 네 많이 먹나 보셔? 아니요 그냥 외부에 위협이 있으면 확 오므리잖아요. 그런 신경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외부의 위협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기타 등등 결국은 너도 힘들지 않았냐 고소가 답이 아니지 않았냐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참 답이 아닌 것 같긴 합디다 다시 고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같은 사안으로 고소 안 되나요? 취하했으면? 일사부절이 그건 판결만 되는 거 아니었어요? 고소도 같은 맥락이에요? 공소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직인데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왜 고소했는지 따지러 왔냐고 하도 열 받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쏘아붙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대요. 이때 했던 대화를 이제 제가 끝나고 나가지고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전부 복귀를 했었는데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시 찾아봐도 말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문제를 잘 풀고 싶다는 건 내가 안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거잖아.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묵호랑 명예회에서는 온갖 때 다 그렇게 걸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는 걸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기를 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그냥 단순히 고소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했고 고소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거는 제가 묵호를 안 했고 명예회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랑도 같은 뜻이겠죠. 그렇죠. 맞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를 또 한 두 시간 들으면서 두 시간이나 떠벌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취하도 해준 마당에 그 사람 얘기 오랫동안 듣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두 시간 동안 떠드는 걸 들어줘야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진심을 이제야 꺼냈다. 경찰에는 제가 고소를 취소를 했는데 그 감사실이라는 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죠. 거기에 문제를 다시 걸 수는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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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못했죠. 여러 가지 이 일을 다시 반복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고소 취하했다는 이력 자체가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취소해놓고 다시 거는 그 저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지 않을까 저희는 명확한데 저희는 퇴세 전환입니다. 그것까지 포기하신 좀 자신이 없었어요. 힘도 들고 기력이 소진돼서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사람을 죽였든 10원짜리 하나를 훔쳤든 그 문제를 걸 수 있는 기간이 딱 2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2년이 지나면 아무리 큰 거라도 그 회사에다 얘기해봤자 들어먹지 않아요. 지금은 그 시전도 지났고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 지난 것까지 좀 시간을 재고 있다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설 듣듯이 냉정기 남 얘기잖아요. 여기 아저씨 나한테 남 얘기 듣고 있으면 거 왜 그냥 뒀어라는 말 참 공허해요. 어찌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세히 듣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 같기도 해요. 1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1년 동안 내가 본 손해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다 보냈다? 왜 제가 상상하기 힘드냐면 상상도 하기 싫기 때문이거든요. 이해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1년을 그렇게 쓴다는 게 그따위로 보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의 HP 소진된 상황에서 이 선택 저는 이만큼도 선택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묻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진 또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XSFM입니다. 브로콜리 넘어져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닝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FM에서 만나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이사가기 전엔 매미가 안 울었나요? 그럼? 아직 그렇게 덥지 않아서? 아니 그 이사간 동네에만 지금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제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그래도 바둥바둥 거들면서 자려고 출근 전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어제부터는 일어나가지고 사무실 와서 자는 걸로 네. 매미한테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을 성실 출근시키는데? 와서 할 게 없잖아. 매미가 아니냐고 저는 지각한 건 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초과 근무를 시키는데? 어차피 9시 50분이면 늘 와있고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맨날 먼저 와갖고 격렬하고 조사하고 그랬는데 뭘 굳이 6시까지 나오네. 6시에 나와서 뭘 해? 10시 출근인데. 이 회사 진짜 마인드 마음에 드는데?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일이 없다는 것의 문제지. 아침에. 보통 회사는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직원들이 회사에 붙어 앉아있는 거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10시부터 4시까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도.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좋은 회사다. 우리 회사가 아직 일이 많지 않아. 늘어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 근데 지금은 뭐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할 일은 없는데. 보통은 일이 끝나도 남아있고.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걸 원하는 사람을 전 너무 많이 봤는데. 그땐 조직이 비대해진 이후의 일이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나도 한번 구경해봐야지. 막 이렇게 그런거에요. 너무 끔찍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인터넷 감색을 한 80% 하잖아요. 업무 시간에. 우리는 그 비율 낮아요. 카톡하고. 한 30, 40%? 업무 효율이 높다고 해야 되나? 업무가 없는 거니까. 효율은 있을 수 있지. 잘하면. 업무가 없어. 우린 바빠요. 그렇지만. 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바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심으로. 한 2시간 바쁠려나? 내 얘기 그랬잖아. 카톡 한다니까. 단톡 방하고. 주변에서 다 그렇더라고. 한 1시간에 20분씩 바빴다. 그랬으면 그냥 일을 열심히 한 날이야.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자꾸 일을 벌려야 되고. 벌려야 되는 일이 세상에 없던 일이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지. 그게 꼭 실제로 퍼포먼스를 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지는 않기 때문에. 고안해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없는 거. 결국 업무의 요체는 퍼포먼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 다니는 친구들이 다 내 친구들인 거야. 그럼 거기 가서 뭘 배우겠느냐. 퍼포먼스의 소중함을 못 배워. 그 시간에 뭘 배워. 조직이나 배우겠지 뭐. 조직에서 강자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남았느냐. 그게 살아남아야 되는 입장이 덜 보세요. 그만큼 중요한 지식이 없어. 살아남아서 누리는 과실이 무엇이냐. 뭐 안정된 직장. 뭐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력. 그럼 재력이라고 표현하냐. 그것도 재력이라면 재력이지 뭐 우리같이.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우리같이 머클 생활을 했던 사람. 소중했던 사람. 근데. 그랬다가. 그 중에 하나로. 약자를 희롱해도 되는 권리가 분명히 안에 있어요. 맞아. 아니. 저런 직장에 안 나가서 그렇지. 우리도 아저씨잖아요. 어엿한. 당당한 아저씨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해. 어 맞아요. 내가 이 벌림 망해. 내가 왜 맨날 얘기해. 너. 너. 가라고. 야. 나. 평소대로 떠들어봐. 넌 망하고 싶냐. 잘 알아. 내가 녹음해서 울린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우리가 아저씨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요. 우리가 이제 같은 업계에 있었으니까 업계에서 당해봐서 알거든. 이 아이씨들 어떤가. 자영업자의 세계들. 음악하는 사람도 자영업자니까. 자영업자의 세계들이잖아. 자영업자의 세계에서 서로 소문내고 정치 포지셔닝 못하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기본이지. 근데 그게 잡히면 약자를 밟아서 얻는 이익이 너무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그게 연습생들한테 돈을 안 주는 거든. 신인 작곡가들한테 곡을 뺏어가지고 곡비를 똑바로 안 주는 거든. 행사비를 회사가 이만큼 떼어먹고 가수한테 이만큼 주는 거든. 혹은 성폭력이든. 당연하게 여기는 새끼들 우리가 부산행 KTX에 채울만큼 많이 받죠. 이게 얼마 안 되네요. 한 천박에 한 천량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출발했는데. 부산은 KTX가 아니지. 출발했는데 도착할 정도의 양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십시다. 그 정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미 정차해 있는. 그렇죠. 객실을 따라 걸어가야 되죠. 자기 부산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와글바글 많다. 내가 자신이 아저씨가 아니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참 힘들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 탈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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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 우린 아저씨야. 우리 아저씨가 되게 비하적인 단어가 된다. 오늘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사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시사용어인 한남충.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해요. 이미 썼어요. 여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세상에 청년이 나와서 겪는 일을 이야기했으니까. 아줌마는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네. 왜 없어요? 아줌마도 있어요. 양태가 좀 다른데. 있죠. 왜. 왜 없어요. 양도 다르고. 그런데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일한 부역자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어제 얘기 들었잖아요. 여자 직원들 도움 안 됐다. 지인들. 친구들. 네 탓이라는 소리 X나 했다. 아줌마들 아니야. 저는 그걸. 아줌마의 정의가 좀. 지금 제 머리에 있는 거랑 약간. 아니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있는 거랑 달라요? 아줌디. 청취자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이거 잘라. 뭘 인마. 뭘요. 다 뱉어놓고도 자꾸 짤란 말 몇 번 할 거야 넌. 그럴 거면 XXX가. 보내버리려는 의도인가. 받아줘요 같이. 물론 그들의 인마스에 맞출 자신이 있다고. 네. 이런 얘기였네요. 참 제가 정리하고 앉아있는 것도 머쓱한데. 그냥 어떤 청년이 대학교나 교육기관이 가르쳐주지 않은 지식을 사회 초년에 배워요. 그때 배우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식들은 만약에 그 지식들이 나를 강하게 해줬죠. 그럼 그때부터 난 아저씨예요. 오늘 아저씨 엄청 쓰이네요. 아니면 평생 짊어지고 갈 상처를 받는 청년이에요. 그냥. 그 점은 지금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날 먹었지만. 어느 때는 청년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저씨기도 하고. 솔직한 심정이네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덜 상처받을 쪽으로 가죠. 덜 상처받는 위치는 상처 주는 위치잖아. 그렇죠. 아저씨. 저는 이 아저씨를 그냥 사회로 치환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례하고 또 무례하게도 도도님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 원고를 방송에도 한만쯤 써주십시오. 한만 써주십시오. 제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오마이갓. 나 되게 아저씨 같은 반응하려고 했어. 뭐라? 제가 더 고통스러워요. 두통이 심하거든요. 대자는 핑계되면서 이런. 이것을 이제. 요즘 말로는 빠은 소리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게 또 아저씨가 될 수 있네요. 맞아요. 너만 고통스럽냐. 백. 저도 지금 하반신 마비드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맥락 없는 나의 고통을 떠들면서.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하려 드는. 모두가 모두와 투쟁하고 있을 때 젊은이들이 이렇게 갈려나가는. 그런데 이 일은. 아이고. 제가 이 반응을 처음 했을 때 제 얘기를 듣는 도도님도 놀랐지만. 많이 있는 일. 이게 많이 있는 일이라는 게 왜 이상하냐.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통을 받았으면. 이게 이제. 간혹 있는 일. 희귀한 일. 이거나. 바뀌어야 정상인데. 이것을 계기로 사회가 변하는. 네.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우리 나이만큼보다 더 늙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많이 배운 거죠. 어떻게 차단하는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도도님이 그 벽을 구경하고 오신 것을. 루포로 만들어주신. 결국 우리가 아저씨들이 원하는 엔딩은 나오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손모가지. 궁형. 주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네 아저씨들이 생각하는 권선징아. 우리 엄마가 얘기해줬나. 이런 얘기를. 실제 세상에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걸 어머니가. 무슨 맥락에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영화 같은 거 보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이해가. 약자를 보고 있으면 응당. 응원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건 됐고요. 그건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같은 아이스들이나. 남의 얘기 들을 때 그러고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약자로 만들지 않는 걸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상황에서 좀 약자가 아니었죠. 뭡니까? 감히 조직에 덤비는. 테러리스트. 왜 약자예요? 약자 하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가 나서요. 우리는 피해자를 테러리스트로 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이야기까지 도돈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도돈님 오랜만에 와주셔서 고맙고. 원고 하나 쓰는데 한 6개월씩 걸리시잖아요. 다음에 또 언제 나오실 거예요?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면 6개월 후에 만나겠군요. 올겨울에. 매미들이 다 죽고 나면. 네. 김상준의 집 앞에. 그랬어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게임 하시고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현인이 되셨어요. 가만히 있어. 되게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게임을 하고 계신. 가만히 앉아서. 되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원고 좀 쓰시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시길래. 왜냐하면 사람들은 와가지고 댓글 달잖아요. 도돈님도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찾으니까 어떻게. 찾으니까. 물론 이미 원고 작업은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기 전까지 전에 한참 전에 끝내놓으신 거를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긴 시간 이것 때문에 고생해 주신 거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금방 뵙죠. 인사. 인사.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봐요. 냉혈안이죠. 네. 두 명의 유피디와 김상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름 특집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됨을 여기.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ico Aboriginal and Wall Street 한국의 주 윗곰기 그리고